수동태의 유닛 세 번째 오늘은 주의해야 할 수동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동사구의 수동태 설명하는 교재에 따라서 어떤 때는 동사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구동사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동사구, 구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단어만이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모여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대표적인 예죠 좀 몇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사 의미를 이루는 거야 여기 take care of 보면은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 이 세 개가 합쳐서 돌보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조금 동사들이, 동사가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동사 의미를 이루는 거를 동사구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take care of, 돌보다 run over, 차가 치다 look up to, 존경하다 bring up, 키우다 look after, 돌보다 take care of랑 같은 말이죠 laugh at, 무엇뭇을 비웃다 look down on, 무엇뭇을 경멸하다 put off, 연기하다 등등 얼마나 많겠어 이 동사구들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이 수동태와 관련해서 이런 동사구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의 동사로 취급한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뒤에 있는 거 빼먹지 말라는 거야 take를 수동태로 바꿀 때 care of 빼먹지 말고 하나로 세트로 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까? 여기 나오는 look after 가지고 연습해볼게 자, I look after my dog 나는 내 개를 돌본다 자, 이거 수동태로 바꿀 때 자, 그럼 my dog이 주어가 되겠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my dog 그럼 돌보아 진다 할 때는 be, pp 써야 되죠? 음, 그러면 look after를 어떻게 바꾸면 되니까? be, pp를 써야 되니까 is, looked 하고 after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my dog is looked after by me 하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 능동태일 때 썼던 이 동사구를 수동태일 때도 그대로 가져가라 빼먹지 말고 가져가라 라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음, 자, 그럼 볼게요 트럭이 run over, ran over 하면 치워버리는 거죠 자, 뭘 치워버렸대? 쓰레기통을 치워버렸대 그러면 쓰레기통이 주어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 쓰레기통은 자, b, pp 써야 되죠? 자, 지금 과거로 쓰였으니까 과거형 비동사인 words, words, pp가 돼야 되는데 어, 그럼 여기서는 단수니까 words가 됐네 words run over 자, 치웠다 over 빼먹지 말라는 거야 원래 세트였던 거 누구에 의해서? 트럭에 의해서 음, 됐어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전체가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것만 주의해주고 자, 두 번째는요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가 있어 자, 선생님이 그,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해준 내용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우리 일형식하고 일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이제 뭐 수식어는 붙을 수 있고요 자, 이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지 자, 얘네들 일형식과 이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있나요? 목적어가 없어 어,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가는 게 수동태인데 얘네는 목적어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일형식과 이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음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라고 하죠 자동사라는 말이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ppear, 등장하다 disappear 이거는 사라지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거 다 일형식 동사거든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지 음 자, 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등장했다 TV에 이걸 등장함을 당했다라고 뭘 만들 수가 없다니까 원래 목적어가 없는 동사라서 words, appear들은 불가능해요 음 그런가 하면 일형식, 이형식 동사는 아니지만 삼형식 동사이긴 하지만 조금 어떤 동작이 동작이 아닌 동사들 있죠 음 동작이 아니라 뭔가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은요 어, 요것들도 어, 수동태가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 소유 have 그 다음에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뭐뭐를 담다 resemble 그 다음에 fit 어울리다 요런 것들은요 수동태가 안 돼 보세요 I have a blog 나는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데 블로그는 나에 의해서 가짐을 당한다 말 이상하죠, 그쵸 어, 이게 동작이 뭔가 되어줘야 수동태가 나오는데 동작이 없는 동사들은 수동태가 못 나옵니다 알겠죠? 음 그리고 자, 이 세 번째는 암기입니다 암기 요거 되게 중요해요 어, 암기야 어, 보통 우리가 수동태를 쓰면은 랭크 때 by를 사용하잖아 그치 근데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외워야 돼 그냥 세트로 수거처럼 외우세요 자, 뭐뭐로 덮여있다 할 때 be covered by가 아니라 해봐 be covered with 한 번 더 be covered with 자, 그 다음에 어 아래쪽으로 갈게요 be pleased with 따라서 읽어야 돼 be pleased with 뭐뭐로 기뻐하다 be satisfied with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with at도 됩니다 be disappointed at 어디어디에 실망하다 be surprised at be surprised at 어, 자, 이거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많이 나오죠 be interested in 입니다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 할 때는 in이에요 be interested in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지다 가득 차다 be filled with 요거는 be full of 이거랑 이거랑도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filled가 나올 때는 with를 써줍니다 be filled with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나오죠 be known to 누구누구 에게 알려지다 be known to 자, 요거는 밑에다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자, be made of be made from 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라는 수거였고요 어, 이제 요거 전체가 다 이제 be, p, p, p 인데 뒤에 전치사가 뭐가 오느냐 요거 세트로 외워야 돼요 자, be known to 하면은 아까 누구누구 에게 알려지다 여기서 to는 전치사의 to 방향을 나타내는 to예요 누구누구 에게 알려지다 자, 그리고 똑같이 be known을 쓰는데 for라고 쓰면요 for는 보통 이유의 전치사 전치사이거든요 이유의 전치사 그래서 뭐뭐때문에 어 알려지다 유명하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줘야 돼 유명해지다 알려지다 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지게 된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려지게 된 이유 요거랑 약간 비슷한데 be known as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뭐로써 알려지다 요건 보통 어떤 별명이나 별칭 같은 거 있잖아 어 그녀는 댄싱퀸으로 알려지다 뭐 이런 거 어 그래서 별명이나 별칭 뭐뭐로 알려지다 할 때는 as고요 뭐뭐때문에 알려지다 라는 거는 for를 쓰는 거고요 누구누구 에게 알려지다 그러면 be known to 요거 세게 구분해줘야 되고 그리고 be made of랑 be made from도요 사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be made of는요 뭐뭐로 만들어지다가 맞는데 화학적인 변화가 없어 일단 써놔봐 설명해줄게 자 be made from 하면요 화학적 변화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뻔히 보아서 알 수 있는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저 창문은 유리로 만들어졌다 보세요 창문이 유리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뻔히 보여서 아는 거잖아 이럴 때는 be made of를 써요 음 뭐 the window is made of glass 이런 식으로 그런데 봐봐요 어 그 종이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요거는 아니 종이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나무가 바로 보이진 않잖아 뭔가 화학적으로 변했잖아 어디 어디에서부터 온 거잖아 원래 다른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아예 좀 다른 거에서 이렇게 변했던 요런 거를 쓸 때는 be made from을 씁니다 알겠죠? 요 두 개 차이도 좀 구분을 해두세요 음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음 지금 이거를 가리고 이렇게 영어를 가리고 덮여있다 할 때 be covered with 라는 전체사가 이렇게 나오게끔 지금 잠깐 암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따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풀려면 지금 암기해야 되거든 자 잠깐 멈추고 지금 바로 암기합니다 한영 영한으로 지금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자 시작 자 암기가 된 사람들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고요 암기가 안 된 사람은 어 이거 어려울 거야 빨리 암기해요 알았지? 자 바로 문장으로 갈게요 자 this box 이 상자는 뭐뭐로 채워지다죠 be filled with죠 그쵸 채워진다 뭘로 채워져요? 캔디로 채워진다 가득 차다 자 우리는 지금 놀랐다 라는 거지 자 be surprised at이죠 뭐에 놀랐어?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 sudden 하면 갑작스러운 이런 뜻이고 visit가 여기서는 명사형인 방문 이라고 쓰였네 음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자 채컷 문제 풀어봐도 되겠어요? 음 자 나의 강아지는 보세요 어 돌보아 졌다가 맞겠지 내 친구에 의해서 돌보아 졌다 언제요? 어제 그럼 돌보아 졌다를 다 포함하려면 뭐가 맞겠어? C가 맞겠죠 음 왜냐면 A는 지가 강아지가 사람이야 누굴 돌봐? 능동태 오면 안 되고 수동태가 와야되죠 그쵸? 그리고 B같은 경우에는 애프터가 빠졌고요 음 was looked after 돌보아 졌다 자 우리는 실망했다 어 be disappointed with였죠 with 이 바로 외우면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어디에 실망했대? 어 그 밴드의 새로운 노래에 실망했다 그쵸? be disappointed with 앱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주의해야 될 수동태 살펴봤고요 동사고는 동사고가 통째로 가야 된다는 거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 있는 거 뭐 소유나 상태 동사들 이런 것들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들은 외워줘야 된다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프랙틱스 문제 꼼꼼하게 잘 풀어보고요 자 오답 정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알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